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으으 17일 10시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게임을 한번 해보죠 생활 게임입니다 생활 게임 뭐 특별한 이벤트 뭐 이런거 별로 없고요 저희 게임은 그죠? 그냥 하던거 하는겁니다 5 5 해피홈 아카데미 칼립서 랭크 B네 아직도 5만점 5 5 5 5 아카데미 금상패 오 좋은데 카리비스 선물 돌아다니면서 좀 채취할거 채취하구요 그죠? 이제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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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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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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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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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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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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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7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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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7 7 8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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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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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6 6 6 6 7 7 7 8 9 9 9 10 10 6 9 10 9 9 10 9 10 11 11 12 포테니컬 포풀 보러칸 차분한 사글씨에 다 있는거네 그죠? 다 있는거고 바닥도 다 있는거고 자 이제 옷집에 한번 가볼까요? 옷집에서 뭐 살게 있나? 오늘은 좀 좋은 옷이 나왔나? 자 아이언맨 이제 질렸다 그죠? 메이첼은 어디있는걸까? 나의 최애 주민이 되어버린 이제 우와 저기 되게 예쁜 야 이런것도 있네 이거 사서 선물줘야겠다 동구복 야 닌텐도 팀 닌텐도 럭비 필요없어 이런거 다 임금 입옷 이것도 있는데 데님 스커트도 필요없고 핫팬츠 다 여성용이네 우와 예쁘다 이게 뭐야 오우 가면 여성용 옷을 이렇게 많이 파는거야 이거 이것도 일단 너도 사야지 일단 얘들한테 줄 옷을 여러분 그래서 옷을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운전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각의 원칙을 한번에 구매해 하시면 돼요 5개정도 그리고 7개정도 5개정도 아멘